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목표로 비자와 최저임금제 등 관련 논의에 들어갔고 여론 수렴에도 나섭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차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논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만큼 심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출산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건 이미 2019년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17년간 320조 원을 관련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3개 꼴찌 5명은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카드를 꺼냈다는 건 양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양육비가 부담이 돼서 애를 안 낳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부담에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140만 명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양육 부담이 원인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담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이 100만 원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은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 핵심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느냐 이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원인데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5만 원의 절반쯤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100만 원 가사도우미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도우미 도입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홍콩과 싱가포르가 맞죠. 여기는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돼 있습니까? 네, 이 싱가포르는 인력을 파견하는 본국의 임금 수준에 맞춰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월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사실 사회적 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외국인 차별 논란이 가장 먼저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내 가사도우미보다 급여가 적기 때문일 텐데요. 이 싱가포르의 동남아 가사도우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현지인의 임금이 아니라 본국과의 임금과 비교해서 차별이 아닌 차등으로 보겠다는 건데요. 이 한국 시장이 열린다면 꼭 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게 핵심일 텐데요. 앞서 차 기자가 언급했듯이 32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악화된 만큼, 이 제도만큼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